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세계적인 팝 가수 마돈나에 대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마돈나가 35세 연하의 복싱 코치와 로맨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돈나는 조시폭포가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자녀 중 한 명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조시폭포는 인스타그램에 마돈나와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을 공개하며 감사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돈나는 그동안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연하 남성들과 교제를 해왔습니다. 이번 모멘스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유명 영화 배우 감독과 이혼을 겪은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스타일을 지켜왔으며 나이와 상관없이 연애를 즐기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64세 마돈나와 29세 복싱 코치 조시폭포의 열애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